어제 녹취록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보고 왔길래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과정에 도움 많이 줬으니까 김영선에게 하라고 얘기했다. 당에서 말들이 많네 이러면서 끝냈거든요. 그 말은 공천이 개입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해명이라고 나온 게 한 게 없다고 그래요. 공천에 개입한다고 공천은 그 당시에 이준석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인 윤석열 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해명은? 해명 자체가 황당하고 말이 안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맹태균 씨를 전화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제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취임식 바로 전날에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로 계속 소통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적인 소통에 대해서 사실상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터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하야를 했어요 스스로.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실들치고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엄청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진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씨가 국민의힘의 주장이 좀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로 덕담 수준이고 실제로 공천 개입을 한 이런 건 아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실제로 공천 개입과 그에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관여됐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증언과 노치력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나오는 해명이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이라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기 전이라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법적으로 문제없다.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꼼수죠.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통화를 한 것은 바로 전날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행이 된 건 지임식 이후 10일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완성된 건 공직자 대통령 신분일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 위반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그렇게 온 세상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하고 그게 부적절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걸 할 생각 없이 그냥 그 법을 기술을 써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얄팍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의 국기문란이고 혼정문란 행위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사안이고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저 포함해서 국정에서 손 떼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으면 하야까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위안 위법 사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는 하야를 했어요. 스스로 물러났어요. 도저히 못 견디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때까지만 두 번인가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았다고 통화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왔죠.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또 밝힌 줄 알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취임한 뒤부터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다가 또 나중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취임한 뒤에는 안 했대요. 취임하기 전날까지 통화했어요. 그렇게 통화도 그러면서 또 한다는 해명이 따끔하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얘기했대요. 취임 전날 통화한 내용이 따끔하게 얘기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분량의 녹취록과 증거자료를 아직 다 저희들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되면 어쩌려고 그렇게 그냥 변명만 늘어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해명을 해서 정말 황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한 건 9일이지만 실제 실행된 건 10일 이후니까. 그건 결국 공직자 이후에 실행된 건 이런 거잖아요. 사건이 시작돼서 완성될 때까지를 사건의 전체로 보는 거지 말을 한 시점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럼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수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과 그리고 또 법률위원회 변호사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걸 가지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 이러더라도 이미 저희들은 그 이상의 탄탄한 법률구성과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법률적인 문제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헌법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의 이런 어떤 민주적인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백한 위헌 사유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비선실세대를 국정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해서 공간이 구성고 이런 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년이 나왔죠, 선고. 그런데 그걸 어쨌든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유죄 판결을 했고 실제로 구속이 됐어요. 그런 정도의 사안에도 그렇게 현직 대통령 때죠, 그때? 그렇죠. 현직 대통령 때 해서 문제가 된 거죠.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이 사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죠. 거기다가 비선실세, 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걸로 탄핵수축까지 했던 정당이에요, 이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자신들이 한 것은 무조건 옳고 민주당 쪽에는 무조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잣대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괜찮다. 우리는 그들이 한 잣대만 그대로 되고 반사만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단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